뭐지? 하하하하하 존댔다 시나비 성남네 뭐야 이거? 돼지들은 또 뭐야? 진짜 켰네 뭐지? 엄마 참내 방송에서 켜는 거 보여주는 거구나? 뭐야 이거? 로댕이 덜 된 거겠지? 엑스레이 됐어?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래? 신기하네 이 돼지들은 뭐지? 이 돼지새끼들이 내 거 다 처먹은 거 같은데 지금? 아 말자국이야 저게? 아이씨 뭔가 했네 너무 자연스러운 불파기 무빙인데? 이 다이아도 서무선으로 캐가야 되는구나 슬프구나 아이 누가 뭔 엑스레이를 다이아 이제 블럭 하나 캐는데 이 씨 그니까 눈이 염병하고 있네 아이씨 수상하다고? 나 표지판은 따로 없습니다 어 할걸 몇 개 아비씨 어어? 어쩔 건데 아비씨 하하하하하 핍 김나성 놀란 아 이거 진짜 아닙니다 진짜 어응 네 그럴 줄 알았다. 리방할 때부터 알아봤을 하나잖아 하나 둘 셋 이제 숨길 생각도 없나봐 님들만 조용히 하면 돼요? 조용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방향은 용암이 있어서 바꾸는 거잖아 앞에 에덕하니 용암이 보이는데 왜 바꾸겠어 방향을 님들이 괜히 켰다 그러니까 이걸 하고 싶잖아 왠지 나올 것 같잖아 이거 사실 바로 앞에 다이아 있는데 흥미로 안 파서 핵에 심 벗어난 거인 후트 의심되지? 이러니까 그치? 뭔가 알고 막 파는 거 같고 그치? 갑자기 두 칸? 다들 눈치 챙겨 해봤자 세 개 정도밖에 안 될걸? 두 개네 두 개 에이 두 개 두 개 에이 두 개 일부러 세 개라 말했다고? 어? 너만 너만 조용히 하면 돼 너만 흐흐흐흐흐 눈치 챙겨 눈치 제발 뭐? 파란 거는 다 보이는구나? 아니 잠시만 아니 그 죄송한데 한 저기 한 5분 정도만 숨을 멈춰 주시겠어요? 어까도 그냥 어? 어? 어 뭐야? 다이아 있었네? 헐 헐 대박 이거 엑스레이로 보면서 무시하는 게 습관이 들어서요 옆에 진짜 있는 것도 못 본 거임 뭔 X라리 X라를 해도 진짜 진짜 다 그냥 X라리로 맞받아치네 빠져나갈 방법을 못 찾겠네? 무시하고 간다와 이거 봤는데도 무시하는 거 보니까 나 성님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양띵님이 해보고 싶다는 핵전쟁은 그 핵이 아니에요 아 아니었어? 힘났네 김엑스성 자 먹은 것 좀 치우고 오겠습니다 자 마저 굴을 펴보도록 할게요 헐 헐 대박 헐 여덟개 헐 아홉개 아니? 주의가 붙은 건 아닌 것 같은데? 총 그렇다 지금 교친 건 아닌 것 같아? 그러니까 이게 심층하면서 나오면서부터 조금 메커니즘이 바뀐 것 같아 나도 여덟개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맛있다 나도 웃음이 나온다 몰라 나도 아니 애초에 이 게임 서버 다이아 그렇게 안 중요해 왜 이렇게 잘 나와 이사하고 마크하더니 내 이럴 줄 알았다 갓 fans 이상한 거랑 마크하는 건 안돼 재밌다 스킨을 해버릴 때부터 알아봤다 아니 이거 말이 안되네 왜 이렇게 잘 나오냐 마크해서 이렇게 최대한 시간을 많이 캐는거 처음 봐요 죄송한데 저도 처음 봐요 이제 안나오죠? 고생, 결백합니다. 뭐지? 이젠 진짜 하하하하하 X됐다 X라비 영자님 아니 이게 왜 하필 공교롭게도 나 주무시는데 아니 나도 이렇게 잘 나와본 적이 없어 없어! 없다고! 이렇게 잘 나와본 적이 신나성 이거 청크 경계에 딱 걸친 건가? 아 경계에 걸쳤네 경계에 걸쳤네요 그러니까 왼쪽 따로 오른쪽 따로임 지금 근데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이중으로 겹친 건가? 잠깐 아 네 개의 청크가 만나는 지점이네 여기가 네 청크가 모였는데 거기에 하필 다이아가 생성된 거죠 지금 응 이상 피고인의 최후 결론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건 좀 멋있긴 하네 근데 나 이거 인적성 시험에서 봤어 저 모양 보고 이제 다이아 총 몇 블럭인지 이제 맞추면 되는 거지? 나 인적성으로 대학 들어간 사람이니까 이건 계산해 봐야지 흐흐 몰라 10개 5 6개 16개네 그러니까 이거는 딱히 이 띵타이쿤이라서 놀라온 게 아니라 마크라서 좀 놀라온 거긴 하다 이게 말이 되나? 아야 생성 핵도 존재했던 건가요 자원을 유선대요 갑자기 그런 말을 하시면 호이 혹시나 광맥일지도 모르는데 앞에 조금만 더 파볼까요? 아이 앞에 없어 여기서 더 나오는 게 말이 안 돼 맞잖아 멀리 못 간다 역시 룰이 됐나 이게 말이 되는 확률인가 근데? 경제사봉 김나성 해쉬브라운버거 해쉬브라운이요 해쉬브라운 해쉬브라운 캐도 되죠? 해쉬브라운이요 새로운 액인가요? 왜 저기로 들어왔지? 지금 일직선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니 킬까요? 하도 뭐라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켜요? 진짜? 님들이 시킨 겁니다 노란색 침대로 간다 여비씨 어땠다 김나성 유튜브에서 김나성을 애교됐다 흠 괜찮은 것 같거든 고마워 여러분 그로는 유명한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